아 뭐가 걸렸을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우 이게 뭐야 이야 갈견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습불 쪽에 갈견이들이 엄청 많나 봐요 갈견이 와 많이 잡히네 오 망둥어가 잡혔습니다 와 조그마한 망둥어 망둥어 망둥어네요 조그마한 망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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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з 흠 흠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왕궁 한 마리가 잡혔네요. 보인다? 오!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. 피라미랑 꼭조구 피라미랑 꼭조구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번 더 파상 들어가요. 포스팅 철 철 철 부침 어색 철 철 아 시리가 보이네요 여기에도 시리 아 요거 딱 좋은 돌인데 될까 어 흔들린다 아 이게 더 안들리네 둘이 너무 큰가봐요 어 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시리 시리입니다 시리 여기 돌이 있는데 어 사이즈 괜찮고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오나 야 진짜 토종니꾸라지가 잡혔습니다 진짜 야 오 납자루도 있다 납자루 그리고 토종니꾸라지 야 엄청 크네 우와 이건 안되겠지 아 안됩니다 수초 쪽 한번 눌러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싹 하다놓고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와 피라미들 봐 이 야 갈련 이들 자 요거 으 으 또 없는 것 같은데 5 미꾸라지가 들어가네 위꾸라지 야 으 미꾸라지 저거 팔팔하다 팔팔해 뭐 야 비꾸라지 오십 어 엄청 팔팔합니다 으 아 가오가 올렸을까 으 어 못 없네 아 자 여기도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뭐 나와라 자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우와 대박 이야 여기 보셨구나 자 여기 보시면 퉁가리도 있구요 오 갈견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쉬리도 있네요 쉬리 이 퉁가리 한테 쏘니 진짜 아파요 아 야 야 빨리 물에 넣어줄게요 어떻게 했다 어? 바위가 깨졌는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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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들하고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꽤 많이 잡았어요 생각보다 혼자서 엄청 많이 잡았고 오늘은 큰들도 잘 흔들었던 것 같아요 어 발을 이용해 가지고 야 뭐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미꾸라지도 있고 여기 국자우구 뭐 쉬리 퉁가리도 잡혔구요 요런 종류도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으 으 어허 잘간다 자 잘가잉 나중에 보자잉 여기 꾸겄네